대표원장님, 조용일 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공경기 나뉘치과 대표원장님이시죠. 박승훈 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장성님. 네, 오늘 시상에는 포리아 스타쇼 오성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팀지우님과 박현수님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오성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장. 사회후문 동사대상. 심지은. 위 사람은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꿈을 세웠기에 이 삭장을 수여하 포리아 스타쇼 문화투데이 한국 가수협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현수. 삭장. 사회후문 동사대상. 박현수. 네, 이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정 생각드립니다. 네, 삭장. 사회후문 동사대상. 강숙. 이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요. 강숙 씨. 여기 잘 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잠깐요. 한 번만 더. 전체는 그칠게요. 잠깐만. 한 번만 더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강수님의 무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수 주셔야지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복도 굉장히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요. 오늘 상반기에서 이렇게 입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찬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뻡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사님의 음악이いく 인생이란 전과장이 따로 없는데 아하 오예 내 인생을 짓고 가는 세월을 원하세요 아하 오예 나 언제나 웃음으로 봄난 게 멋있게 아하 하하 행복하게 살아야지 별 보면 별 생각이 하나 없는데 달 보면 달아질까 마음 설렜네 잡았던 글자와도 다 심어지고 가는 내 사랑 짓고 가는 세월의 문장 어디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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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고 싣고 가나 쉬었다가 인생이란 전과장이 따로 없는데 아하 오예 내 인생을 짓고 가는 세월을 원하세요 아하 오예 나 내 일부 웃음으로 봄난 게 멋있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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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정말 예쁜데 전에 어땠을 때 몸이 약해서 개근상 탁니다 그러는데 하목이고 갔잖아요 아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